롤아웃을 보시면요. 동사로 굴러나가다. 말 그대로 롤아웃. 굴러나가다. 침대 등에서 굴러나가는 거. 침대 등에서 나오다. 제품이 굴러나가는 거. 제품을 출시하다. 자동사로 출시되다. 보통 대량으로 생산해낼 때 이렇게 롤아웃을 씁니다. 롤아웃 of bed. 침대에서 굴러나오다. 롤아웃 of bed. The new model will be rolled out. 그 신모델은 출시될 것입니다. The new model will be rolled out in July. 7월에 출시될 것이다. 그 다음에 롤아웃 the red carpet. 꼭 외우드셔야겠죠? 롤아웃 the red carpet. 붉은 카펫을 깔다란 뜻인데요. 정중하게 마중하다. 또는 마중할 준비를 하다. 롤아웃 the red carpet. 정중하게 마중하다. 마중할 준비를 하다. 그 다음에 롤아웃. 명사로 쓰여서요. 롤아웃. 신형 비행기 등의 첫 공개, 첫 전시. 비행기를 끌어서 굴려나오는 거죠. 그래서 비행기 등의 첫 공개, 전시. 이것이 확대돼서 신제품의 첫 공개나 전시를 의미합니다. 신제품의 첫 공개, 첫 전시. 또는 첫 출시. 신제품의 첫 건 logr은 코에 1,apid에 올려ativa.